컴온 베이비 얘들아 밥 먹자 물도 마시고 오늘은 작전을 바꿔서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장생포에 새들이 물 마실 곳이 잉어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물 마실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.5리터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 주려고요 젓가락은 여기 이렇게 앉으라고 할 수 있는데 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물 한 병 새들이 시원한 물을 또 좋아한다네요 시원한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무 밑에다가 앞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도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니까 좀 아쉽죠 나무 밑에다 컴온 베이비 얘들아 밥 먹자 물도 마시고 vert 덩고 엉덩이 신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